범죄 도시에서 매운 가재볶음 먹는다고 아까 영식이 형 얘기했잖아. 매운 가재볶음 시켜서 같이 먹잖아. 처음 먹은 거야? 나 처음 먹은 거야. 처음 먹은 거야? 뭐야? 왜 그래? 아 거기 자식아. 형 배추도사 닮았네. 이렇게 네모 이렇게. 배추도사. 누나 무더사로 한번 붙어. 무더사로 어떻게 해? 가만히 있으면 돼. 가만히 있어. 비슷하네? 배추도사 무더사사. 매운 가재 나왔습니다. 가재볶음 나왔습니다. 가재볶음 나왔다. 이거 좀 빼드릴까요? 맨몸 가재인데요. 머리를 벗기고. 아 저렇게 벗기고. 이렇게 새우 머리처럼요. 이렇게 자르면 저희는 가위로 잘라놨어요. 그 밑에 육즙가 있어요. 찢어가지고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짠짠하겄지? 부드러워? 보들보들하다. 보들보들하다 그럼. 소스 매워? 매콤한 쪽이야? 매콤해. 내가 아까보다 이게 나왔네. 이거 메뉴 자체가 매운 가재볶음인데? 빵 매운 건 아니고. 오케이. 쌀하게 오메. 매콤하네요. 이거. 야 진짜. 이거 윤대상식이 영화식이 까먹어. 까먹어요? 오... 가지가 뭐 왔니? 곡성태처럼 좀 이렇게 판집해서 낼려고 했는데 이렇게들 못하네. 안 돼지, 아. 왜? 나도 못봤다. 나도 못봤다니까. 나도 이거 왜고파 먹는 게 다야, 나도 이런 게. 나도 다 못봤는데. 나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잖아. 이걸 네 개 머리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오늘 똥처럼 누구까지 와 봐. 와. 가재다. 니들 가재 아이 먹음하니? 좋은 맨날. 뭐 하지 마. 그냥 다 줘. 하지 마. 배추도 사러 선글라스 못 끼는 거잖아. 오늘의 이야기는 뭐죠? 오늘의 이야기는 은혜가 본 가치. 우리는 뭐 신경도 안 되나 봐요. 이런 거 못해. 어우 맵다. 아 오래가네 매운 게. 그쵸. 가면서 쌀 거 같았어. 가면서 쌀 거 같았어. 초반에 적당한데 했지만 쌀 거 같았어. 이거 쪽팔을 수밖에 없으니까. 맞아 양념이 깨죠. 쪽까지 양념이 쏙 무라하니까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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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진짜 입안이 얼얼하고. 나왔습니다. 그 와중에 또 향고. 나왔습니다. 막 향고 해. 잘하나? 약간 옥수수 면을 넣으니까 약간 좀 그 돈나마 쪽 요리가 딱딱한다. 먹어버리면 됐지만 어디 중국 시장에서 우연히 되게 먹었는데 맛있는 집 같아. 완전히 현지 맛이지. 이렇겠지 싶어. 아 근데 중국에서 이런 거 못 먹어봤는데. 이야 이 친구들이 쫄았네 브레잉. 정매해. 아 이거 이거 진짜 유민상 취향인데. 아 너무 좋아했겠다. 적중인데 이거 완전히. 매운이 형은 염색 지인종을 하는데 이제 먹지 못하니까. 코만 매우네 코만 매워. 면이랑 같이 해서 얹어서 먹어야겠다. 과제는 개 편이지. 많이 먹어봐. 매우니까 무조건 김치에 다 먹네. 이 혁크까지 매콤함이 오네요 또. 이거는 촉촉하지 않아도 특이하네. 촉촉하지 않아도 특이하다. 약간 뻑뻑할 정도야? 그게 매력이라면 매력. 그래 맞아. 뻑뻑해서 씹은 느낌의 그런 거 아니야? 그냥 씹지 않아. 아 그래. 굴리.